이제 마지막 수업이네요 담백하게 끝내야 되는데 헤어지려고 하니까 자꾸 잔소리가 머릿속에 맴돌아서 큰일이에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공부보다는 실습입니다 실습보다는 자신의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거예요 공부에는 때가 없지만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것은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입니다 시작이 늦어질수록 공부를 많이 할수록 자기가 짠 코드를 긍정하기 어려워지거든요 머릿속이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하는 여러분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몇 가지가 있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자신의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모든 개념을 총동화하려고 하지 마세요 필수불가결한 최소한의 도구만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의 도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프로그래밍이라는 말 속에 이미 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순서에 따라서 실행되어야 하는 명령들이 실행되도록 하는 겁니다 이것이 처음 시작한 우리에게 필요한 유일한 도구입니다 객체는 말할 것도 없고 함수도, 조건문도, 반복문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순서대로 실행된다는 것만으로도 프로그래밍은 충분히 혁명적이거든요 머리가 너무 복잡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최소한의 지식으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다 보면 그것만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순간이 오는데 그때의 주의 깊게 반복문, 조건문, 함수, 객체를 신중하게 도입하면서 각각의 개념들과의 관계에 익숙해지다 보면 마침내 유창하게 이런 개념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보면 또다시 한계를 찾아오겠죠 바로 그때가 실습을 멈추고 공부를 다시 시작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여러분이 부딪히게 될 만한 몇 가지 한계들과 그 한계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만한 검색어들을 추천드리고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여러분이 웹페이지에 있는 어떤 태그를 삭제하고 싶거나 어떤 태그에 자식 태그를 추가하고 싶다면 다큐멘트 객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필요한 메소드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만약에 다큐멘트 객체를 통해서도 찾을 수 없다면 DOM으로 수색 범위를 넓혀보세요 다큐멘트 객체는 DOM의 일부거든요 또 웹페이지가 아니라 웹브라우저 자체를 제어해야 한다면 윈도우 객체를 조사해보세요 이를테면 현재 열려있는 웹페이지의 주소가 뭔지 알아내야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새 창을 열어야 될 수도 있고 또 웹브라우저의 화면 크기를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알아야 한다면 윈도우 객체에 속해 있는 프로퍼티나 메소드가 여러분이 도울 수 있을 거예요 또 웹페이지를 리로드하지 않고 정보를 변경하고 싶다면 AJAX가 필요할 겁니다 현대적인 웹앱을 만드는데 필수적인 테크닉입니다 또 웹페이지가 리로드 되어도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싶다면 쿠키를 배우세요 쿠키와 함께라면 사용자를 위한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 끊겨도 동작하는 웹페이지를 만들고 싶다면 오프라인 웹 애플리케이션을 찾아보세요 화상통신 웹 앱을 만들고 싶다고요? 웹 ITC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사용자의 음성을 인식하고 음성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싶다면 스피치로 시작하는 API들을 살펴보세요 또 3차원 그래픽으로 게임과 같은 것을 만들고 싶다면 웹 지혜를 살펴보십시오 다시 저도 안 해봤어요 가상현실에 관심이 많으시다고요? 그런 웹 VR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끝이 없겠네요 자, 우리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 혼자 가셔야 합니다 행운을 빕니다